피테크 기업은 기본적으로 신진기술이나 그런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 안에서 잠재적인 성장기회나 시장 전망, 공향을 인사이트를 얻게 되게 좋단 말이야 피테크 기업들 어디로 투자를 하는지 방향성을 보는 거,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아직 배주체인 하단에 실제로 등장하지 않았거나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 포함하는 거니까 좀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 전략이다? 근데 근거 있는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이라서 나는 투자 방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반대로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그렇게 하면은? 어, 실제로 나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위 기업들이 그쪽 방향성에 투자를 축소한다는 거?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시장에 대한 자신감인데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거든 그리고 보수적으로 그쪽 시장을 전망한다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거기서는 반기를 안 들려고 해 물론 그 이유가 뭔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든 투자를 축소한 쪽 상위 기업의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거는 나는 거의 없는 케이스? 추가 매수를 더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지 그냥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정리한다